안녕하세요. 햇변티비입니다. 이번 영상은 샤스타데이지를 소개하겠습니다. 샤스타데이지는 저희 집 언덕에 있습니다. 지금 올라가고 있고요. 자 감상하시겠습니다. 하얀 하얀 얼굴에 노란눈 샤스타데이지입니다. 키는 1m 정도 되고요. 자 자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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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내발톱이 사이에 피어있네요. 하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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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포스 하아 이렇게 바위있고, 앞에는 섬이 떠있는 바다가 있습니다. 그림같이 아름다운 바다, 매일 봐도 감탄하게 되는 바다입니다. 다시 샤스타 데이지 처음 몇 폭이 심었구요, 피고 난 뒤 씨앗을 받아서 뿌려서 이렇게 번졌습니다. 추운의 언덕이 생각나지 않으세요? 지금 거의 100% 피지는 않았구요, 한 70% 핀 것 같습니다. 100% 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? 잠시만요